이 배치에서 득점도 하고 공도 모으는 방법은 잘 보이지가 않네요.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요? 이번 기회에 모을 수 없다면 다음 기회에 모을 수 있는 배치를 만들자 라는 전술이 필요합니다. 그림처럼 1,2적구가 1,2의 위치에 가도록 만든다면 끌어치기를 통해서 공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물론 이대로 잘 맞아주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도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1적구를 코너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. 1적구가 코너 좋은 곳에 있으면 2적구가 어떻게 맞든 다음 배치가 좋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4구 기술을 소개했는데요. 당구박사가 알려드린 배치만 잘 연습하셔도 모두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요. 내용이나 제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. 당구동호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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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